안녕하세요 태윤입니다. 안녕하세요 태윤입니다. 네 오늘 웨이션V 고맙게도 후배분들의 뮤직비디오를 볼 기회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보고 어떤 점이 좋은지 또 태윤이랑 저는 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한 텐도 보고 다른 동생들도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. 네 노래 제목 김미덫인데 되게 대박날 것 같은 느낌이네요. 한번 볼게요. 네. 아 약간 위 트이는 쪽인가? 이 노래 되게 잘 어울린다. 되게 너가 행복한 머리. 이쁘다. 차이 되게 다르다. 네. 나 이거 너 학교 못 하. 어떤 거? 아 농구로 못. 그니까. 어 뭐야 방금? 뱅 간 거야? 약간 크롭이네.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겠다. 어. 저 모자 이 모자 어디서 봤는데? 누가 썼는데? 우리 공연 때 썼던 뮤직비디오 아 그런가? 발라드시켰어 내가 썼잖아 내가 썼잖아 그치? 아 맞네 맞네 너무 좋다 나 이거 사실 들어봤어요 음악 아 진짜? 팬이 들려줬어? 들려줬었어요 아 레코드판에서 추는 거구나 아 이런 약간 유스킹 음악 같은 거 근데 지금까지 하던 약간 그 레이샨 브이의 느낌에서 조금 더 캐졸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원래 되게 시리얼스러운 거 많이 했었죠? 맞아요 CG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희연해 오 잘했어요 희연해 이런 노래가 공연자에게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그쵸 아 아 희연자분들이 영입이 되게 잘할 수 있으니까 아 이렇게 잘 맞춰봐야 되는 노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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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안 끝났네? 아 김미자 타이틀로 일단 이거 보면서 고생이 많이 했겠다. 그러니까요. 사실 이렇게 세트가 많고 군무가 많은 노래는 사실 좀 많이 고생을 멤버들이 했을 텐데 근데 그만큼 또 신나고 보는 재미가 있는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셨어요? 씬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런 위트있는 비디오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깨알 연기도 있고 그냥 막 연기 연기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뮤직비디오에 할 수 있는 연기라는 게 있잖아. 그렇죠. 그런 포인트들이 많아서 좋았고 그리고 또 느낀 게 웨이션브이 친구들이 이제 뭔가 연륜이 쌓는 모습 보여요. 맞아 맞아 맞아. 뭔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이런 연출이나 연기 같은 것들을 이제 한 모습들을 보니까 보는 저희도 되게 편하고 되게 곡이 좋더라고요. 여유도 생기고. 훨씬 좋다. 아무래도 이번 활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웨이션브이 지치지 말고 건강하게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밖에 향들은 없습니다. 아 진짜 바쁠텐데 진짜 건강하게 바쁘지 말고 김미덴 파이팅! 파이팅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